안녕하세요. 웅금알입니다. 오늘은 우리 도도를 만 있을 때는 사실은 우리 도도 메이크업이 흐린지 약한지 비교 대상이 없다 보니까 몰랐어요. 근데 이해를 지금 내년 슈슈 데이지가 오고 나서 메이크업이 흐린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메이크업이 지나면은 좀 안 예쁠 거라는 약간의 편견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리나슈슈 데이지는 핑크 메이크업이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도도 좀 핑크빛 돌았으면 좋겠다라고 느껴서 메이크업을 보내려고 알아보니까 시간도 꽤 걸리고 또 하나는 얘를 전체를 지우고 과정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간이로 어떻게 임시방편으로 제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보니까 얘네들은 블라이스 바디와 다르게 바디 자체가 약간 색을 흡수하는 그런 플라스틱 바디예요. 그래서 가능하고 우레탄 바디는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살짝 이 부분 보이세요? 지금 밝기가 잠깐만요. 밝기를 제가 너무 밝게 했나봐요. 여기 코랄빛이 조금 오네요. 이렇게 뒤로 가서 어때요? 코랄빛이 다 돌죠? 지금 여기 옆에 보세요. 이 옆에는 색깔 아직 메이크업을 안 한 상태고 여기는 살짝 메이크업을 해준 상태입니다. 차이가 있죠. 이렇게 있을 때 그래서 지금 이 옆에 제가 해주려고 하는데요. 사용한 건 조금 보여주세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그냥 블러셔예요. 블러셔인데 우리 M.U.DOL은 좀 코랄빛이 도는 메이크업이 이쁠 것 같아서 코랄빛 도는 블러셔를 가져왔고 얘 눈의 슈슈 데이지는 완전 핑크 정말 핑크 핑크 핑크한 메이크업이에요. 그래서 얘와 좀 다른 느낌으로 해주고 자 이거 이제 제 영상을 한번 보세요. 붓을 이거는 제가 그냥 기존에 쓰던 눈에 바르는 아이섀도우 용 브러쉬인데요. 조금 약간 거칠지 않고 부드러운 그런 소리를 한번 이용하세요. 그리고 여기 빈 틈에다가 많이 묻혀서 갑자기 너무 확 진하지 않게 자 그리고 볼 주변을 살살살살 칠합니다. 처음부터 확실히 진해졌어요. 색깔이 맞고요. 한 번 더 칠합니다. 이게 완전한 영구적인 페인팅은 아닐 거예요. 그럼 뭘 뿌리고 해야 되겠지만 음 얼굴을 조심해서 만지고 또 하나는 지워지면 다 쉬어주면 되죠. 그런 식으로 저처럼 편하게 생각하신다면 이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물태시로 제가 봤을 땐 지워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볼터치를 살짝살짝 한 편 했어요. 조금 그래도 아무것도 없을 때보다 좀 낫지 않나요? 훨씬 이뻐졌어요. 훨씬 이뻐졌죠. 볼터치가 없으니까 애가 생기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인형이 그래서 어떻게 뭔가 방법이 없을까 내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다가 일단 임시방편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봤는데 예쁘네요. 예쁘고 조금 더 한 땅만 진하게 흥분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진하게 하는 게 아니라 흐리게 한 후에 계속 추가적으로 뭔가 변경샷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빛이 조금 너무 부족하니까 부족도 모르고 이제 이쪽에서 한번 이렇게 보여주세요. 아무래도 리나슈슈 데이지의 핑크메이크업보다는 연하긴 한데 그래도 처음보다는 훨씬 더 진해졌어요. 그리고 얘 저 웹뮤들이 올 때 이런 이런 이렇게 진하지 않은 코랄 메이크업을 하고 왔었어요. 지금 우리가 해준 게 더 진한 거 같네요. 근데 이쁘다. 그리고 분명히 이거는 제가 인위적인 마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워질 거예요. 그때는 다시 해주면 되고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블러셔를 이용해서 터치 한번 해봐주세요. 황금한의 음성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